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삼니그 렛긋 악구 독디 악따봉디 마 네스 메이킹 흐쌌잌 흐쌌잌 언제 쪼꼬해요 어 매너 맥스 매 매 나도 정확히 몰라 어휴 쟈 그게 언제 쪼꼬해요 예? 아 이자식 불만 불만있지 불만있다 불만있다 불만있 아 아아 이 자식이 어디서 어어 하지마 근데 어쨌든 그래서 뭐 이제 뭐 멜리님 저번에 악플 많아가지고 이제 막 그거 되는겁니까? 아니요 근데 이제 이거 바꿔 안 바꿔요 아 이제 정장으로 하고 안 바꿀거야? 왜? 이제 매일 스킨 바꾸는거 아니었어? 이제? 아니 일주일에 한 번 바꾸는거에요 아니 그게 그게 그거 아니냐 일주일에 한 번인가 그건가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도 멜리님과 함께 일대일진전쟁 하도록 하겠구요 저번에 저의 미션은 어 성공하였죠? 음 그래서 보상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성공하였습니다 무슨 미션인데요? 이 미션이었어요? 저는 이 미션이었어요 다시 언급하기 싫지만 이 미션이었습니다 네 뭐요? 뭐요? 나무에 두개 숨기기 아니었나? 아아 네 그래서 이렇게 미션을 성공하고 보상을 받구요 멜리님 보상 뭐에요? 철새탄세과 금새탄세지 아 뭐야 겁나 씌우면서 나보다 보상은 훨씬 좋네 어어 어쨌든 그렇구요 그러면은 그럼 준비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그럼 시작이다 네 그럼 오늘 일대일진전쟁 이렇게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구요 그러면은 오늘 멜리 보상이 저거기 때문에 오늘 약간 죽 약간 죽더라도 쟤는 100% 그거 할거에요 제이상이 뭐야 백퍼센트 일단 에메랄드 먹을거 같거든요 그래서 빨리 오늘도 오늘도 빨리 어김없이 빨리 막 침대 빨리 숨기고 가야될거 같습니다 맞죠? 에 정답입니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뭔가 좀 반응이 그런데? 어 아이고 아이고 약간 요즘 생각없이 플레이해가지고 내가 막 예측한게 다 빗나가요 쟤가 어 쟤가 막 생각하는게 다 이상해져가지고 흐흐흐흐흐흫 아 이거 어떻게 어떻게 생기지? 저번에 다 들켜가지고 저번에 내가 졌었나? 네 기억이 안나는데 아 그런가? 아 막 아니야 아니야 저번에 무승부였어 저번에 저번에 무승부였어 응 저번에 우리 어떻게 무승부였어요? 에? 니 막 침대 막 정확히 어떻게 됐는지 몰라가지고 무승부였는데? 말도 안좋았는데 아 진짜 진짜 저번에 내가 무승부 한다고 했는데 니가 아무 말도 안했었잖아 아니요 안된다 했는데 제가 이겼다 했는데 어이가 없네요 재밌네요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이 자식아 니가 부랬잖아 아 무언은 긍정의 의미 아악 아악 오 죽을뻔 했다 조용히 하세요 오 이건 잘 숨겼다 이번엔 잘 숨겼다 제가 내 침대를 두개 다 파괴했었나? 기억이 안나는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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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너 침대 되게 이상하게 숨겼었어 니가 막 하나 안 숨겼던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나도 애매해가지고 판정이 좀 애매해가지고 나도 그 뭐했지? 무승부를 하기로 했었잖아 또 좋은지요?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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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모른다 흐흫 기억이 안나가지 흐흫 나 모른다 시전 부서 아 멜리 오늘 어떻게 들어올까? 약간 아 재밌게 들어가야지 재밌게 아니 그게 아니라 초반에 어떻게 들어오지? 제가 그게 궁금하다 아 오늘 저의 미션이 이 미션입니다 네 말도 안되는 미션이에요 이런 말도 안되는게 왜 이렇게 막 어 이렇게 막 했을까 모르겠는데 아 정말 이거 어떻게 이겨요 이렇게 해서 흐흫 저 여러분들 진짜 저 댐지 완전 안 들어가요 진짜 그래가지고 제가 예전에 뭐지? 진짜 저렇게 해봤는데 댐지 아예 안 들어가는데 저걸 하라고? 저 은근채가 엄청 커요 여러분들 방어 그게 엄청 크거든요 아니 뭐야 저 자식이 eth 예! Ac 니아아아 이거 내가 이겨야 돼 내가 이겨 내가 이겨야 돼 내가 이겨야 돼 내가 이겨야 돼 내가 이겨야 돼 се 으 도망쳐 오오오오오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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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븚 어 h 아져 죽었다 아냐아냐 이거 메 inac 어 rescue Surf 어어 바보네 뭐냐 뭐지? 근데 너 스타버거 아니야? 뭐지? 세 clash 이번에는 금괴가 서로서로 있어서 철새지 빨리 만들어지거든요 아 이거 아이 에바에요 저거 어떻게 multiplied 왜 막타도 허용 가능이라 해서 그건 뭐 나쁘진 않은데 저 진짜 힘들거든요 의외로 진짜 힘들어요 저거 제가 해봐서 알아요 저번 옛날에 그 보자 흙수저 돌진으로 해가지고 해봤잖아요 근데 그때 데미지 엄청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데미지 1위에요 이거 솜으로 때린건 똑같아요 아니 뭐 비밀리 말할 수도 있죠 뭐지 어디갔지 얘 지금 오늘 미션도 궁금한데 음 뭐야 얘 어디갔어? 어? 얘 없는데? 여깄데요 어디요 일단은 탐색탐색탐색 탐색탐색탐색 탐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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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색탐색탐색탐색탐색 탐색 일단 나무에 두개로 추정되구요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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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몹시 중에 하나도 없는데 여기 amph흐으흐흐흐흐흐흐흐 탐색탐색탐색탐색탐색탐색 cama탐색 tnt 탐색탐색 아이 okay 피하고피하고피하고 오오 오케이오케 아핳 이 자식이 부메양 부수네 부메양 부수네 아어어어 고자 막아줘요 오오 막아줘 알겠습니다 좋아좋아 아 뭐야 진짜 가버리네 야아 어 오케이 없이도 2개이네 에헤헤 으어하다하하하 아 저리가 저리가 아 아핳하핳하핳하하핳 야 무슨 기절을 막 한 판이래 아 에임 뭐야 아 에임 그 나한테 아니 그거 맞출수 있는 니가 먼저 가까이 되지 않나? 에임에임에임. 아니 근데 뒤져먹어가지고 에임을 근데 아니 기절이랑 상관없었어요 니가 먼저 때릴 수 있어농는데 아니 맞춰봤는데 거리가 났었어 에임에임에임 극혐이네 이 가까이는 걸로 맞춰 그러니까 오버워치도 맨날 탈탈 털리죠 맨날은 아니구나 오버워치도 맨날을 탈탈 털리죠 그니까 옛날에도 탈탈 털렸잖아 아아아아하아하하아아아아아아아아아 하하하하하 막 쓴 놈 없이지 않았나? GTE는 젤 항상 이겼어요 으아아아아아!!!! 에임보소? 뭐죠 쟤? 정지만 거 없어요 정지만 거 debts 하지도 못하면서 근데 정지 먹으면 그거 가끔 세일하잖아 그때 사 하고싶으면 아이디를 한 더 사라 내가 그거 몇 년을 키웠는데 스팀으로 하면 되잖아 뭐 키워봤자 어차피 핵으로 다 레벨 올리면서 했습니다 혜.. 핵으로 레벨 올린 적이 없는데? 흐흐흐흫 흐흐흐흫 늑력치서 올리고 막 흐흫 내가 달린적이었네 막 체력이 막 체력없고 막 마음대로 생각하.. 맨 마음대로 생각하라뇨 마음대로 맞는 말인데 흠 마음대로 잉슨 마음대로 아 요즘 왜이렇게 목이 잠겼지? 마음대로 아아! 발빈했다 마가줘요 마가줘요 흐흐흐흐흐 마가.. 마가줘요 어어 위를 맞출려해 오어어어 으흠 어흐흐흠 나도 있다 나도 있다 나도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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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대부터 아퍼 두 대부터 흐흐흐흐흐흫 하도 많이많아 흐흐흐흐흫 니가 맨날 했으니까 그러지 북녀량 오늘 북녀량 맞추기 미션인가? 열 번 맞추기 아하하하 아하하하 으흐흐흐흐흐흡 으흐흐흐흫 으흐흐흐흐흐흐흪 어, 북녀량 10번 맞추기 미션인가요? 음 저도 최근에 그런 미션 있어가지구 말하네요 네? 형님한테 내준거를 제가 써도 되잖아요 응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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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맞으면 안되겠다 한 6대 맞은거 같은데 아 오늘도 약간 쉽게 끝낼까 음 약간 재미없게 끝낼거 같은데 뭐야 저거 그냥하면 재미없을거 같은데 약간 제가 하고싶은대로 해볼게요 한번 형님이 하고싶은대로 뭔데요? 네? 좀 봐주면 좀 봐주면서 좀 봐주면 좀 봐주면서 좀 봐주면서 좀 봐주면서 좀 봐주면서 한다는거 아아악 아악 아악 안돼 아 뜨거워 으아악 으아 안돼 안돼 어 잘했다 뭐 이제 달려오고있네 아 마지막에 아 깜빵했어 4번에다 아이 재미없어 별 재미없어요 갑자기 아우 재미없어 아우 무기도 덜 먹었어 아우 재미없어 어 방망이 없잖아 방망이 내가 먹었는데 방금 니꺼 Jewish 어 p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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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카타나 미션 성공 아아 죽었네 아아 죽었네 아아 미쳐로 미쳐로 성공한장님 아아 주먹으로 낙사시킨가요? 그래서 이 목숨걸 목숨걸고 저렇게 있던건가? 아 까비 아 그리고 미션 성공했네 아 근데 아 좀 재미없게 성공했는데 아 막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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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였는데 어? 아 아니에요 안할려줄거야 아니 마요로 되죠 영상보세요 영상보세요 아 안봐 안봐 제가 좋아한봐 와아! 이 자식 이 자식이 너 그런것 관련 채널에 torn your channel razem 결정시킬 nggak случае 어 허허허허허허허허 어허허허허허헠허허 이러거 하나 없어요 이러거 하나 없어요 이러거어 으아이휴 주담mals 아아이 자식이 오아아아!!!! 잡았다. 으아악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이 자식아. 어 잠시만 잠시만 오케이 됐다. 부메랑으로 맞추기 너무 늦었구요 어 뭐야 여기 일단 나무에 백포 두 개거든요 나무 위에 하나 아니면 안에 하나 있을 것 같애 아 근데 안보이네 아 어 어디다 숨긴거야 나무 안에 두개 숨긴다 설마 변태같은 미션 이젠 이미 끝난지 모르겠 설마 진데 없는거 아니겠지 흐흐흫 오오 시즌하나 오 이 자식이 그럼 친 그러면 딱 뭐야 뭐 뭐야 어떻게 뭐야 왜 이렇게 크게 숨겨놨어 일단 대충 파악가능 파악 파악완료 파악완료 됐어 됐어 이정도 이정도 이득봤어 이 자식 어디갔대 뭐야 어 방금 우리집에 뭐야 어 사라졌다 갑자기 사라졌어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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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진다고 이걸 갑자기 어디 숨어있다 아니 어디 숨어있어 이 자식 어 아니야 야 뭐야 운전이 저렇게 왜 이렇게 빨라지 오 오 일반 곡괭이다 일반 곡괭이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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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하 야 이 자식아 아 곡괭이 뭐야 아씨 아 일반 곡괭이지 일반 곡괭을 보신 적 처음 아니에요 안돼요 아 뭔소리에 처음이잖아 맞아요 처음이에요 처음 크흠 아 도대체 어떻게 숨겨놓은거야 왓처와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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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기절 하하핳하 기절 먹었네 이 자식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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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리고 있어 이 자식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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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만 나만 저기 저기 뚫려 있다니까 오! 뭐야! 어? 어? 으응? 응응? 아니에요 아니에요 위에님 빨리 와서 비려요 encouragement 빨리와서 비려고 아니에요 어어 밥 들어갔어요? 어! 집에 들어간거 같던데 방금 집에 들어왔어요? 안들어갔어요? 이 시간 때 할 수 있는게 가장 유리한게 무엇일까요? 마쳐보지 이게 이럴 수 있는게 제일 유리한거요 존버? 존버? 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 그날 때 왔습니다 오늘 또 퍼펙트 게임이네요 푸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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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 아 나오세요 이리와봐! 와봐! 와보세요! 와보세요! 응 아 하하하! 이 자식 바로 바로 그치려고 좀 위험한데 좀 위험하다 좀 위험하다 깰따 빠르따 깨準備 WidK 반응이 조금 빠르네 어긴 화살살 화살 사러 왔을꺼야 지금 근데 오늘 질 수가 없는게 철새에다가 네 그럴 때가 남자야구요 왜이냐 썰앤치시죠? 아예 됐어요 남자는 왜 포기를 모르겠네 그럴때만 남자냐구요 왜 맨날 비겁한데도 막 골라서 하면서 지금 지멘멜리님한테 막 뭐지? 어 뭐 선물해야될거 같아요 막 치킨 막 다섯마리 줘야될거 같은데 에이 그정도는 아니지 뭐야 어디갔어 어? 이 자식이 어디갔나? 이 자식은 이 근처에 있을거 같은데? 집에있나? 뭐형? 필요없어요 그럼 어디있거에요? 저거 보급사고있어요 보급사였네 내가 있는데? 아흐흐흐흥 어딨어 이자식이 아! 뭐 숨었어 어. 진짜 아니 침대위치아내지만 갈게요 아니 아니면 안갈거에요 침대위치여? 샘츠맞죠? 힌트요? 힌트 뭐 나무 있겠죠 뭐 이미 왔다간거 같은데 이 자식? 야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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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식이! 이 자식이! 아 이 침대 발견을 못했군 아하 저방치는거 봐 저방치고 꽁지 빠지네 꽁지 빠져 야! 야! 아아 저게 안맞아 사륜안! 아아아아 저게 안맞아 아이치 오늘 초쌤 맞췄네 이 자식? 계속 내 집에 있었나봐 오늘 침대 잘 숨겼어요 그쵸? 흐흐흐흫 이 자식 이 자식 안돼에 내 집! 오오오 내 집 내 집! 오 죽을뻔있다 오 피없었는데 이 자식아! 이 자식아! 이 자식아! 저기서 뭐하는데? 저 안보이잖아요 아니 아니 보여요 이제 안보여 점프점프하고 있던데 흐흐흫 귀엽네 귀여워 내가 움직일거 같아? 계속 나갔다왔다 하시네 오오 무서워라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아아아이 진짜 아아이 진짜 지겨워 아아이 진짜 아아이 진짜 지겨워 아아이 진짜 지겹뒤도 아나 아이차 안나오잖아 몰라요 아흐흐흐 아왜 differentiation 날일걸요? 뭐야 니 머리에 마지막 한 번 어허허허헝 아,뭐야 이게 안 맞아 오오오 오 어,뭐,뭐 맞다 안 돼 야아아아 뭐야,뭐야 왜 처가 안 나가 왜 이제 나가 아,뭐야 아니,뭐 그 쩔어 아,뭐야 어? 아!뭐야 하하하하하하 아하하하 아 keine 우오오오오오오 lime 그래도 이겼다 아이 진짜 훌화했뻔니까 뭐야 총알 총이 왜 안나가다 렉걸리다가 나가도 안나가다그래 아우 진짜 아니 침대 어디서 생겼어요 안알려 두디 와아아아아아ㅏㅏ아아악 하하하하 역시 이기적인 전시야 전시 하하하하 뭘 이기적이 약은 임시 약은 임시 서울 임시부 서울 임시부상 나요 뭔소리 이건 예? 작전이잖아요 계략이잖아요 어차피 영상 볼거잖아요 아니에요? 오케이 꼽으면 영상 보시구요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진짜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너무 적어요 씨네도 눌러주세요 좋아요 그럼 여러분들 안녕히가세요 빠이 어 인성이 안좋아졌다 이거 밀립니다 구독디 따붕디 구독디 따붕디 구독디 따붕디 구독디 따붕디 Lang motd 구독디 따붕디 오옹 sm 구독디 따붕디